이제 솜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기코끼리는 한 50g 정도 솜이 들어갑니다 큰 겸자로 솜을 넣으면 편해요 솜을 일단 넣고 코를 먼저 채웁니다 코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얼굴을 채웁니다 솜은 구름솜 보다 방울솜이 훨씬 좋습니다 방울솜은 퍼짐성이 구름솜 보다 좋거든요 구름솜은 한곳으로 뭉치는걸 잘해요 그래서 인형은 솜이 퍼짐성이 좋아야 예쁩니다 그래서 인형은 방울솜으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코를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얼굴을 채웁니다 얼굴은 좀 눈을 달아야 되니까 빵빵하다 싶을 정도로 넣어줍니다 실밥들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빵빵하게 겸자로 이렇게 구석구석을 채워주세요 동글동글해야 예쁩니다 달마시안 아기코끼리와 점박이 그 다음에 어느정도 얼굴이 빵빵하게 채워졌다 싶으면 몸통에다가 솜을 넣습니다 몸통은 너무 빵빵하게 얼굴만큼 빵빵하게 넣으면 안 예뻐요 그냥 좀 푹신푹신한 느낌이 날 정도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내 발에 솜을 넣어서 채워줍니다 솜을 넣을 때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가게 하셔야 합니다 앞쪽으로만 너무하면 이 아기코끼리는 자꾸 세워놓았을 때 앞으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솜을 많이 넣습니다 앞발도 잘 넣고 뒷발도 균형있게 골고루 솜이 들어가게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얼굴을 골고루 만들어 줍니다 골고루 들어가게 겸자로 이렇게 다듬어가면서 균형이 잘 맞는지 그래야지 얼굴이 예쁩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얼굴이 안 예뻐요 손으로 주물러서 다듬어줍니다 이제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구멍을 막기 전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아기코끼리는 정말 귀여워요. 얼굴은 좀 빵빵하게 몸통은 좀 푹신푹신하게 양쪽 발, 네 발은 균형있게 잘 넣고 이제 다 넣었어요. 배부분이 라벤더색이니까 라벤더실로 창구멍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 바느질한 끝부분에다가 바늘을 넣는게 아니고 이 끝부분보다 한땀 앞서서 넣습니다. 양쪽 접은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모아줘서 눌러가면서 공구르기를 해줍니다. 여기 한쪽 접은 부분에서 한땀 뜨고 또 맞은편 접은 부분으로 넘어와서 한땀 뜹니다. 또 맞은편 접은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땀 뜨고 또 맞은편 접은 부분으로 넘어가서 한땀 뜨고 촘촘하게 한 0.2cm 정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접구멍을 막아줍니다. 끝까지 다 왔어요. 한 번 더 공구르기로 접구멍을 막아주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서 방향을 바꿔서 한 번 더 원점으로 돌아가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매듭을 지을게요. 이렇게 한참 떠서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안에 넣고 잡아당깁니다. 이런 작업을 두 번 세 번 해줘요. 그런 다음에 바늘을 멀리서 빼줍니다. 실밥이 안보이도록 매듭이 안보이도록 여기에서 실을 끊어줍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아기 코끼리 예쁘죠? 이제 눈을 달아 보겠습니다. 눈은 바늘이 비즈 바늘로 해야 돼요. 아주 가늘고 긴 바늘로 해야 이 비즈나 눈알들이 구멍들이 작아서 이런 바늘로 해야지 실수 없이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귀 뒤로 잘 보이지 않는 귀 뒤로 들어갑니다. 여기 도안 그릴 때 눈 표시에 둔 부분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짝 잡아당겨서 매듭을 속에 감춥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한 땀 떠줘요. 매듭이 풀려 나오지 않게 눈 달 때는 실을 두 겹으로 하는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눈을 넣고 얜 점박이라서 눈이 어디 있는지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대편 눈으로 눈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잡아당기고 눈을 실이 잘 보이지 않게 조절을 잘 해줍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좀 잡아당겨서 윤곽을 만들어요. 윤곽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매듭을 한번 져줍니다. 한 땀 떠서 이렇게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그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잡아당겨요. 그런 다음에 다른 쪽 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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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또 반대편으로 넘어가요. 다음에 또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고 또 반대편으로 넘어 옵니다. 눈이 예쁘게 달릴 때까지 한 3번, 4번 맞으면 4번 정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면서 윤곽이 생기게끔 해줘야 돼요. 이렇게 실을 잡아당겨서 윤곽 조절을 해야 돼요. 자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실을 어디로 빼냐면 이 목덜미 있죠. 나중에 여기에다가 리본을 다룰 거니까 잘 안보이 매듭을 지어서 잘 안보이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목덜미 부분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매듭을 져줍니다. 이렇게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그 안에다 넣고 잡아당깁니다. 그 다음에 매듭이 지어집니다. 두 번, 세 번 해주고 멀리서 바늘을 뺍니다. 그럼 매듭이 감쪽같이 감춰지죠. 실을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잘라줍니다. 자 완성됐어요. 전박이라서 눈도 새카만데 전박이라서 어디에 눈이 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죠? 네 그리고 이제는 리본을 만들겁니다. 올봄에는 노란색, 겨자색 요행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실도 노란색으로 준비를 해서 반수하겠습니다. 이건 골선으로 한장 그렸죠.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끝부분을 시침핀을 꽂아주고 이 부분을 창구멍이 여기에요. 여기 그럼 창구멍만 남겨두고 다 반박음질로 해줍니다. 얘는 솜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0.1cm 홈질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반박음질로 해서 일단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창구멍을 뺀 나머지 부분 뒤쪽에서 여기까지 바느질을 하겠습니다. 반박음질로 해줍니다.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뒤로 반땀 가서 앞으로 한 땀, 실은 타이트하게 잡아당겨 주시고 선이 잘 맞게 가고 있는지 봐주세요. 자 창구멍 끝부분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매듭을 져주겠습니다. 실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바늘을 동그라미 안으로 넣고 잡아당겨줍니다. 이런 작업을 두 번 해주고 시점만큼 길이를 두고 끊으세요. 이제 이 끝부분은 뒤집었을 때 끝부분이 잘 표시가 안나니까 이렇게 잘라주고 창구멍으로 겸자를 넣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겸자를 넣어서 끝부분을 꼬집어서 잡아당겨요. 이렇게 잡아당기고, 잡아 빼고 이렇게 겸자 끝으로 모서리 부분을 다 살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창구멍을 굳이 안 막아도 됩니다.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접어서 접은 다음에 창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크게 홈질을 해서 잡아당겨요. 잡아당겨요. 잡아당기고, 또 이렇게 한번 더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예쁜 노란색 리본이 됐죠. 나비 넥타이, 보호타이가 됐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주름을 생기게 해주고, 얘를 코끼리의 목에 이렇게 매달아 줄겁니다. 코끼리 목 한 부분을 한 땀을 뜹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바늘이 잘 안들어가니까 골물을 끼고 해야 안전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해서 매달고, 이렇게 뒤에서 매달고, 매듭을 지울겁니다. 노란색 실이니까 나비 넥타이 뒤에 안보이는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 나비 리본 넥타이 뒷부분에 보이지 않게 매듭을 져줍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멀리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실을 끊어줍니다. 드디어 예쁜 아기 코끼리 인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예쁜 인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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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